4 조재준의 서브로 첫번째 게임 시작이 됩니다 서브 득점 조재준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공격 잡고 있어요 역습 나간 많이 부여받았었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아아 1대2 역습 조재준 3대1 조재준이 앞서 있습니다 서브 득점까지 다시 조재준 최병홍 처음으로 단식 출전하는 최병홍 선수입니다 야아 2대5 3점 뒤져있는 최병홍 긴 서브 통합니다 자 오늘은 최병홍을 투입한 최정환 감독입니다 5대3 나갔어 3점 뒤져있는 최병홍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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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어흑 성공합니다. 최병욱이 득점이었구요. 조재준 네트 맞고 10대7 나갑니다. 잘 풀어나가셔야 될텐데 서브 득점 네 긴 서브였어요. 두번째 게임 시작합니다. 조재준 조재준도 서브 최병욱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서브 범실 최병욱 찰스버 2대4 자 최병욱 2대5 조재준 3급 상대가 버티지 못하게 괴롭혀야 된다는 얘기죠. 나갔어요. 네트 맞고 들어 이번엔 걸립니다. 붙었습니다. 섬 다시 동점을 허용했는데요. 넘어가야죠. 이번엔 최병옥 세븐홀 눈앞에 했습니다. 2포인트 리드 리드는 최병욱입니다 네 게임 포인트에 몰려있는 조재준인데요 2포인트는 최병욱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조재준 조재준 최병욱 김스와드 타냅니다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두 손수의 변기 시작되었습니다 조재준 최병욱 1,2팀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경기 수를 읽고 또 상대를 속여야됩니다 오 좋아요 3대2 넷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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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넷 2,2 네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탁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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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아 아 아 멀리 replacing 최병욱 정재준